지난 1951년에 제작돼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들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보험부 6.25 전쟁 정전 70주년 추진단 이상한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일단 아리랑 스카프, 여기 지금 가져오셨는데요. 6.25 전쟁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던 유서 깊은 물건인가요? 이 스카프는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던 대도시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사실 기념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품목인데요. 이 아리랑 스카프는 초기에는 아리랑이 그려져 있지 않은 버전이었으나 이후 참전용사들이 아리랑을 부름으로써 이러한 스카프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스카프는 참전용사들이 고국에 있는 어머니나 배우자 그리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아리상 연구소에서 지금은 아카이브로 디자인을 보관되어 있고 지금 현재 6종류가 있습니다. 6종류의 아리랑 스카프 디자인 중에서 참전 국기가 있는 종류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유엔 참전국을 위해서 제작한 아리랑 디자인은 참전 국기가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 형태로 아리랑 연구소에 따르면 참전 국기가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 디자인이 6종류 중에서 가장 희귀한 버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아리랑 스카프도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다고요? 네, 아리랑 연구소에서 전쟁기념관에 기증했던 아리랑 스카프는 미 참전용사 클라이드 상병이 전쟁 당시에 어머니를 위해서 구입했던 건데 이제 어머니께 편지로 스카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이드 상병은 그 전쟁 중에 전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후에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고 그 아리랑 스카프를 만지면서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네, 그 스카프 안에 그 안타까운 스토리가 담겨서 참 더욱 뜻깊지 않나 싶은데요. 그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유엔 연합군들에게 아리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 7사단은 군가로 또 채택을 했다고요? 아리랑은 전장에서 울려 퍼지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건넸던 노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연합군은 전쟁 중에 전우에게서 배운 아리랑을 함께 전장에서 흥얼거렸고 특히 인천 상륙장전에 참가했던 미군 7사단 장롱들이 이 노래를 특히나 좋아했고 그리고 군가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에 유엔군 참전용사께서 아리랑을 직접 불러주셔서 감동을 전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복원된 2023년 아리랑 스카프 기존 원안에 어떤 의미를 더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복원한 2023년 버전 아리랑 스카프입니다. 당시 디자인은 22개 참전국 국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의료지원국을 포함한 22개국 참전국기를 모두 담은 버전으로 리조언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한반도 주변에 각종 참전 부대 마크와 1953년에서 2023년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원 형태로 참전국 22개 나라가 국기가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아리랑 노래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스카프에 어떤 의미가 담기길 바라십니까? 지금 이 스카프에 저희가 담은 의미는 70년 전에 22개국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뭉쳤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카프를 만들므로 해서 어떤 이 스카프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이 연대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변형을 가져다 좋았던 이 의미를 담아서 이 국가에게 대한민국의 감사함을 같이 전달을 하고 싶고요. 이 의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국가와 우리나라를 공고히 만드는 이러한 의미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리랑 스카프와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험부 6.25전쟁 정전 70주년 추진단 이상한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